그런데 혹시 딸아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? 누구시죠? 이나야 영화 친구 김시선입니다 쇼퍼스 타고 쇼필름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? 두려워 말라니까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이거 딱 보아하니 느낌이 쎄한데요 여기는 어디죠? 뭘 찾고 있는 걸까요? 저기요 지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딸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죠? 골목길에 자판기가 덩그러니 너무 수상하네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쇼퍼스 김요행에 지금 올라타보세요 당신이 꿈꾸던 쇼필름 유니버스 쇼퍼스 김요행 9월 대개봉 롯데시네마 아르떼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지만 이승 금요일에